매일말씀 목상일기 10편 69편 30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자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인 황소를 들이모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슬람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신다 생각해서 황소, 양, 대들을 짐승의 피를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 또 해야 될 일들 그 외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예배는 제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야 형식으로 내가 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내 형식을 보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나의 믿음을 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다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의 제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믿음이 없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우고자 내가 내 마음의 기록 내 마음의 깊이 되새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얼만큼 아나 내가 예배 드리는 정도 내가 예배 드리는 깊이 넓이 크기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사랑하며 믿으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비례하여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감사는 더 크게 나온다는 것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깊이를 사랑을 더 깨달아야 나의 예배가 나의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 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 잘 알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